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에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슬립이라고 나옵니다. 슬립 이라고 나오는데 이 슬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자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. 키네마스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키네마스터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뛰어난 동영상 편집 앱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만든 앱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.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키네마스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.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 있죠 이게.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동영상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에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측 상단의 다음을 터치해서 진행합니다. 자 그러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이게 나옵니다. 여기에서 저는 이 키네마스터라는 이 폴드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. 터치해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동영상을 가져와서 아까 슬립이란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타임라인 옵니다. 그러면 우측 상단에 X 있죠. X를 눌러서 닫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 최하단에는 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은 이걸 길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가운데에 있는 타임라인 맨 앞으로를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 슬립이라는 메뉴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동영상을 현재 터치를 하면요. 터치를 하면 이와 같이 슬립이 나옵니다. 이 슬립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설명해 보면은 슬립이라 해서 좌우로 움직여서 동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변경한다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용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. 슬립은 언제 쓰느냐면요. 제가 닫아버리겠어요. 슬립을. 슬립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세요. 제가 이 고성 사진을 두 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화의 나라의 집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가위를 터치합니다.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했죠. 이걸 터치해서 이 부분을 잘라 없애버리겠어요. 이걸 툭 터치해서 잘랐어요.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동시켜가지고 뭐 한 요정도에서 또 잘라 보겠어요.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했죠. 이걸 터치하겠습니다. 그리고 터치해서 이 플레이 헤드의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잘라 없애버리겠어요. 자 터치했습니다.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짧게 되었어요. 이렇게 잘라야 자른 동영상을 잘라야 슬립이 작동합니다. 자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터치하겠어요. 툭 터치했어요. 그러면 여기 슬립이 떴죠. 이 슬립을 터치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좌우로 움직여 동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변경한다고 했죠. 이 동영상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. 그 다음에 끝점은 여기죠.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갖다 놓으면 이게 시작점이잖아요. 여기가 시작점이죠. 플레이 헤드 여기 와있어요.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 뒤에 가면 이게 끝점이 되겠죠. 끝점이 되잖아요. 여기에서 이 슬립을 어떻게 유연하냐면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좌우로 밀어요. 자 앞으로 제가 이걸 터치해서 앞으로 밉니다.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. 이렇게 밀면요. 아까 인물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왔죠.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인물 사진이 여기 나왔어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면은 이 끝점을 시작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이게 슬립입니다. 여기는 아까 제가 성을 보여주는데 성이 나왔죠. 캐슬 인물을 인물부터 하겠어요. 그러면 제일 앞에 가서 이렇게 화면을 밉니다. 이 부분을 터치해서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저는 인물을 보이게 싶어요. 그렇게 하고서 이 뒤로 가서 또 보면은 인물이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시작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이렇게 캐슬을 나오게 캐슬 성이 나오게 고성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서 인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또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이것을 조절해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 하지만은 이렇게 슬립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더라도 전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. 이건 변하지 않아요. 변하지 않고 시작점과 끝점만 변하는 것입니다. 슬립은 이와 같이 자란 부분을 동영상을 잘랐을 때 그것을 다시 시작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같이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둘째 줄에서도 해볼게 했어요. 지금 이제 타임라인의 레이어의 첫째 레이어이잖아요. 둘째 레이어를 가져와 보겠어요. 이걸 이걸 터치한 다음에 슬립을 빠져나갔어요. 이걸 터치한 다음에 간단히 좀 하기 위해서 교체 있죠.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.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것이 일단 다른 것으로 바꾸겠어요. 이미지 에셋에 가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버리겠어요. 자 이렇게 노란색을 바꾸고 갖다 놓은 다음에 아까 다시 편집 화면으로 가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.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키네마스 때에서 아까 그 영상을 가져와 보겠어요. 키네마스 때에서 키네마스 때에서 아까 그 영상은 이거죠. 이것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. 터치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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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에 이렇게 가져왔어요. 화면을 보세요. 이렇게 왔죠. 화면을 꽉 채우려면 이것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화면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.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화면을 이걸 꽉 채우려면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탁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게 돼요. 자 여기에서 이 둘째 줄에서도 이 슬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 이게 좀 위에 첫째 레이어의 길이를 늘려놨습니다. 자 둘째 것을 터치했어요. 자 여기서 둘째를 둘째 동영상을 지금 터치했습니다.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 여기서 제가 잘라 보겠어요. 자 여기서 자릅니다. 터치해서 가위를 가져왔어요. 둘째 줄에도 적용되는지 볼게요. 가위를 가져와서 터치합니다. 가위를 터치해서 두 번째 거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 이걸 터치합니다.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. 툭 터치해서 잘랐어요. 이쪽에 잘려 나갔어요. 그 다음에 이게 와서 이 정도 와서 여기서 터치해서 또 자르겠어요. 가위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리밍했죠. 이걸 터치해서 이쪽 부분을 없애버리겠어요. 여기서 터치해서 없앴세요. 그럼 남는 것은 요거죠. 여기서 여기까지죠. 이걸 확대하려면 이 아이콘 있죠. 이 아이콘을 확대해서 타임라인을 확대할 수 있어요. 확대했어요. 여기서 이걸 터치해서 보면 짧잖아요. 다시 원형으로 편집 모드로 돌아갑니다. 여기에서 이 슬립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. 툭 터치했어요. 여전히 이것도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둘째 줄에도 적용이 됩니다. 첫째 줄에도 아까 적용이 됐죠. 둘째 줄에서도 될 수 있어요.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킵니다.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. 화면이 이동되는 거 보이죠. 이렇게 시작점을 여기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기가 시작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작점을 자기 원하는 데 정해놓고 시작점이 되면 끝점도 자연히 정해지겠죠. 그래서 이미 자른 것을 동영상을 잘랐을 때 잘난 그 부분을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슬립입니다. 자 슬립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자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안 잘라질 때 이 슬립 기능을 이용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자를 수 있어요. 이상 키네마스테의 슬립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 구독